그리고 닝구형 그리고 철구 용루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포형 그냥 내가 다 이겨 처음에 처지더라도 역전에 역전에 역전해서 TK 1등 합니다 저 형님들이랑 약속할게요 아 맞다 근데 여포형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 최소 2등 할게요 난 솔직히 도구형이나 그리고 닝구형 그리고 철구 용루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포형은 살짝 많이 무섭습니다 살짝에 많이까지 붙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봉파리형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 니니지엠의 개큰 솜 봉파리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도 TK 온라인에 게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상등 더 이상 양보는 못해 영미 들어온다 어쩔 수 없이 4등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나는 4등 이하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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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딱 5등 안에만 들자 5등 안에만 5등 안에 무조건 들게 김우신 들어오면 찌발라 줄게요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포형 안 될 수도 있어요 형님이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여포형 1등 봉파리형 2등 아니면 여포형 봉파리형 그쪽 위로 다 올라가고 내가 4등 이렇게 한다 했는데 내가 다 이겨 다 이겨 내가 아 뭐야 수삼이 도구형이야? 아 미안하다고 형 딱 하는거 보면 딱 도구형인데 아 형 안 죽는다고 절대 뭐 내가 무슨 아킬레오스인지 아냐고 진짜로 따라다녀 계속 덩고 주세 존나 약오르지 사냥통신 시켜야겠다 안되겠다 창으로 덤비고 있어 어디서 창으로 덤비면 칼리가 질거 같아요 적당히 해 아니 창으로는 내가 이기겠지 뭐야 창한테도 지는거야 심우씨 잘하는거 지금 신경쓰고 지금 인형드린 경기 이기겠지 이재명 dialogue 리미겠낙이 장난이 아니야 리니이지 장난이 아니야 장수를 패니까 기분이 좋네요 엇 엇 그치.. 하하.. 왜 창수야? 뭐 XX가 창한테도 주냐 이제? 이건 XX밥이야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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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물은 좋구나 이거! 하 하 하 하! 창수야! 밥은 먹고 게임하냐! 하 하 하 하 하 하 하.. 흑.. 뭐 하는 거야? 하 하 하 하.. 내가 이거 어제 3개 질렀거든? 3짜리 가지마 정수야 가지 말라고 꺼수어! 일단 사! 하하하 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잊었어 이리로와 나 사른됐으니까 이리로와 나 좀 봤자 형 근데 형 고맙다. 형 아니었으면 사로는 같이 보낼까. 한 번 더 죽여야 되나요? 동생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야지 이게 형이지. 아 내가 뭔 잘못했는데 최 딸을 한 게 잘못이야? 오빠 닌지 어디로 가? 내 옆에 있었다는 그 죄. 그리고 나는 부주하고 하잖아. 나한테 까끗하게 하는 척하고 사또님 사또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나는 형 못 써. 카라를 해야 돼. 아 칼리 하는 거 명박이가? 면분. 참새 오랜만에 한 번 보자. 아니 옛날에 키라야기랑 처음 봤을 때 아니 봤는데 바로 떠오르더라고요. 별로 안 친하니까 채팅창으로 조금 치타 몇 번 하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명박이 형 명박이 형 그랬거든. 근데 싫어하더라고. 아니 나는 이명박 다 쳤는데 젊었을 때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밑에.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이런데. 이것도 다 누나인데. 아니 채용부터 해갖고 분나 똑같은 거야. 하관도 비슷해. 그냥 얼굴 형도 비슷하고 몸도 비슷해. 다 비슷해 그냥. 파티 상승 안 하신 여론 있나요? 그건 이제 그만해라 창수야. 나 봉캐리가 하려고 그래. 나는 아예 저기 형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. 그게 희대의 좁직거리라고 하지마. 뜨지도 않고. 희대의 좁직거리를. 창수는 내기를 하고 있잖아. 나 진짜 과금 나처럼 내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. 네벨도 똑같아 형이랑 나랑. 이렇게라도 뭐 하나라도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형보다. 쎄 때 걔가 없는 거잖아. 아 또 나온다니까 이런 컬렉션들이. 나중에 봐라 진짜로. 내 말이 다른가 틀린가. 그 나중엔 내가 없어. 아 저거 형 맨날 9단계 10단계 가고 있고 아마 스트레스 받는다. 너 왜 스트레스 받어? 현명한 과금을 하는 건 따라할 생각을 해. 넌 이상한 거라잖아 맨날. 뭐 이상한 거라는데 형 내가. 10원짜리 녹색 사고. 그러니까. 왜 이렇게 돈 들은 것도 아닌데 왜. 그러나 한 발에 소시장하고. 빅보스 님이. 유튜브 아이디가 빅보스 아이디가 칼이야. 에? 아 저희 혈창이 누가 뭐 물어봐가지고. 뭐 물어봤나요 빅보스 얘기 나와가지고. 구독 했다고요 아니면 안 했다고요? 멋있대요.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반할 것 같아. 구독은 했죠? 안 한 것 같은데 같으면. 구라야 구독하래 구독. 지금. 저희 연합 중에 구독 안 한 형님들 있잖아요 혹시나. 나중에 다 확인할 거예요 이거.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천군이라는 직책으로. 그냥 이거 빌려주지 않습니까. 거의 뭐냐 개고생만 하고 있는데요. 구독까지 안 해준 거면. 10만 형이 내 눈에 걸리면 디즈 준비하세요. 아직까지 구독 안 했다는 거. 이번에 알았으니까. 어우 여자를 때릴려고 그래. 그게 아니고요. 때린다는 게. 안녕하세요. 아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.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계실 건가요? 아 네네 실시간 방송 중에도요. 죄송한데.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31살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보라색 좋아하시나봐요. 아 존나 역겨워. 보라색을 많이 좋아하시나봐요. 보라색은 영어로 퍼플. 저희가 링투 접속하는 것도 퍼플. 왜 지금 월드가 끝났는데. 이동하자는 말을 안 해요 다들. 봄디코로 이동하자는 말을 왜 안 하냐고. 자 보라님 제외하고 다 넘어가실게요. 보라님 제외하고 저는.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 선배. 동생하셨습니다. 아 수삼이 진짜 역하다. 아니 무슨 여자 목소리만 나오면 저XX이야. 아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. 아 네네네 실시간 방송 중이고요. 죄송한데.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오랜만에 여자 목소리 들으니까 달달하긴 하네. 알지 못해. 아 노란의 골고루야 아이컣이 좋아. 아이고. 아이컣이 좋아서 좋아. 아윗이 좋아. 아예. 아아이 굴이 좋아. 아아이.